살구꽃이 필대면 보라아온 가덕 네,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이 산지에 이거, 이 비양계 보세요, 비양계 풍수질이 좋아, 풍수질이 좋아 뭐 제가 아는 건 없지만서도 여기가 바로 우리 대구 찬스카페입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성지가 될 이곳 제가 빠질 수가 없죠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우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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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찬은아, 꽃길만 걷자 찬은아 우리 이찬원 화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부산 찬스방 죽게요 찬스카페 세금으로 시봉되는 잠깐만, 세금으로 시봉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찬원 엄마팬 찬스가 함께합니다 이야, 이게 우리 천암댁이 찍었던 사진이구나 세상에, 세상에, 대박이다, 대박 와, 너무 예쁘죠? 요거 그때, 우리 온라인 팬미팅 할 때 했던 거 그리고, 피곤하죠 밤새서 촬영하면 정말 피곤해요 예 저는 그래서 쇼락을 못해요 성격이 급해갖고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신동혁도 그렇고 용만이 형도 그랬는데 밖에 없고 아, 사진 너무 예쁘다 사진이 너무 예뻐요 네 사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야 조금만 유튜브를 안 보니 너무 많으시길래 해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여름 특집 때 입었던 옷이에요 여름 특집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이야 우리 처형이 처남댁에 딱 빠질만 하네 이거 찬스 분들 오면 여기 다 쓰러지겠네 오, 지금 제 옆에 찬스 엄마들 몇 명 쓰러져 있어 내가 지금 응급초취를 해줘 있어 응급초취 이야 이 빨간색 배경에 이 천원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엄마들을 홀리면 안 돼 이게 외계인이야, 외계인 사람이 이럴 순 없어, 그죠? 맞아요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이래,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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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없어 네 여기 오늘 하암보니까 아들 이찬원 하암보니까 아들 이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바로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만 생각하면 어떠세요?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계시죠?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 트로트 노래를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오픈한 이찬원 대구 찬스 카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찬스 여러분들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모님께서 연 대구 찬스 카페가 언론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찬원 부모님 오픈한 대구 찬스 카페 팬들로 북적북적 가수 이찬원님의 부모님이 최근 오픈한 대구의 찬스 카페가 개점 첫날부터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미스터트롯 동료들이 보낸 화안들로 개점 축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미스터트롯 동료들 이명웅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의재 그리고 이찬원도 아들 이찬원이라고 화안을 직접 보내서 오픈을 축하했습니다 그 외에도 남승민 그리고 황윤성 그리고 개그맨 권영찬 교수도 화안을 보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외 고요 요 공식 잘 잘 음 골듬 내 사랑 이 세상에. 내 사랑 순위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득에 새어드는 바람에. 서쪽 하늘 문득 세로 새어드는 바람에. 너는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반짝이는 별이 정말 아름답다. 약간 이런 스타일. 밥 한 숟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엄마한테 기싸대기 받았네. 저는 희재 앞에서 저렇게 그러는데. 임영웅한테 잘 보여야 돼. 정말 좋았네. 임영웅한테 잘 보여야 돼. 임영웅. 살구 꽃이 필대면 돌아온다도. 살구 꽃이 필대면 돌아온다도. 내 사랑 순위는 돌아올 줄 모르고. 저쪽 하늘 문득에 새어드는 바람에. 저쪽 하늘 문득에 새어드는 바람에.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원. 저는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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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면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이제는 가도 아 저희도 이제 댓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제 댓글이 뜰 거에요. 됐다. 아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차널입니다. 이차널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뿅뿅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우리 가야 해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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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저요? 낙순물에 머리를 감고 달빛에 머리를 빗고 네 오늘도 승민이 집이고요 오늘 머리가 아주 오늘도 스케줄 끝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다가 승민이 잠깐 집에 놀러 왔어요 좀 이따 이제 저도 저희 집 가야죠 너무 노래 잘 불렀대요 여기가 바로 우리 대구 찬스카페입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성지가 될 이곳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특히 장민호 정동원 등 미스터트롯 동료들이 보낸 화안들이 개업 축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카페를 방문한 이찬원의 팬 중 한 명은 우리나라 최고료원 국민 MC로 통하는 송혜 선생님의 이름을 딴 송혜공원에 평소 좋아하는 이찬원의 부모님이 카페를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아버지 이찬원의 아버지 이찬원의 아버지 이형근 씨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언택트 관광지 백선에 오른 송혜공원에 아들의 팬카페 이름을 딴 카페를 열게 돼 기쁘다며 송혜공원에 오시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따뜻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찬원 부모님은 과거 대구 성서에 막창집을 운영해오다 폐업하고 약 1년 만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막창집은 이찬원에 방송 출연한 이후 매출이 10배 이상 오를 만큼 성황을 잃었지만 일부 팬 유튜버들의 여러가지 요구들이 이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찬원은 대구에서 선원초등학교 성곡중 경원고를 나와 영남대를 다니다 지난해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3위로 입상한 이후 현재 트롯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빙 황소놈부TV님이 저에게 허락한 영상 중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노래를 잠시 불렀던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까? 모자이크 소리 다 돼요 진 또백이해 진 또백이해 진 또백이 아 아 아 아 아 으 회화디언 어길래 할거에요? 모자이크 소리 다 대요 진또 베기아 진또 베기아 멋있어 회화디언 회화디언 아아아아 네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노래 들으시면서 스밍하고 총공하시고 행복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찬원님은 최고 되면 안되는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스팬카페 한 분 한 분 자기 스스로 사랑하고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카페 여러분 최고 대구 찬스카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